뭐야 표정에서 벌써 붙었네. 표정에서 벌써 붙었네. 아 뭐야? 벌써 합격이네. 아 이게 어디있습니까? 아 4개 수 있다 갑자기. 아니요.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유현석입니다. 우선 제가 겪고 온 직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사. 자격증이 있어. 자격증. 마약 1배 했었어. 마약 1배 했었어. 수린아. 수린아. 에이맨. 에이맨. 둘이 일로 와봐. 에이맨. 면접 하기 전에 뒤에서 걸치지 마. 너 4탄 늘렸어? 갑은 잡 쐈어. 갑은 잡 쐈어. 에이맨. 에이맨. 아 그. 그거 때문에 의사를 그만두게 됐고. 아 그래 뭐. 괜찮아. 야구선수도 했었고. 아아아아 beste구요 예. 트긴다 길다 길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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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좋아 앉아 앉아 아직 했던 직업들이 많이 저 들어봐요 반려견이 있으시면 저 반려견을 아 반려견이 있으면 점수 따는구나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들도 제가 잘 키워 주위님이 술을 드시면 반려견이 되거든요 제가 잘 키워 그래요 나는 술을 먹으면 그냥 개가 되지 반려가 아니고 그냥 신발장 앞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세요? 어 그 저 그 그 앞에서 못 들어갔죠 비번이 계속 틀려서 다시 세팅될 때까지 자고 그랬대 그러나? 어쨌거나 연석이는 마약 멍멍으로 의사작용 오케이 유연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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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